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1기상 9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으로 다윗이 행안같이 가라 다윗이 행안같이 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해 드릴 나누고자 합니다 11기상 8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사실 성경을 펼쳐서 보시면 다양한 사람들의 기도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그들의 기도에서 기도의 바른 방향과 목적을 알게 됩니다 기도는 어떤 방향을 향해서 해야 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강구로 여호와께 아래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재단 앞에서 일어나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해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누군가를 축복하며 사는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는 인생 자녀들을 향해서도 아들아 아빠가 너를 축복한다 딸아 엄마가 너를 축복해 계속 자녀를 축복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또 속해 인도자는 속도원들을 또 성교회장은 성교회원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단임 목사도 성도들을 자꾸 축복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며 살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는데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마리요 양이 12만 마리였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그냥 건너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이토 3천번째를 드렸다 했단 말이죠 그렇죠? 어제 박수단의 전사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뭔가를 드린다 이런 거를 자꾸 우리는 이제 계산을 하죠 저는 이번에 박수단의 전사님 초청특별봉송을 통해서 제가 가장 도전 받았던 게 뭐냐면 계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계산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그 시골길을 걸어서 새벽 3시에 2시간을 가서 새벽기도를 한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이라면 오시겠습니까? 2시간 걸어서 새벽기도를 간다면? 그리고 그 소를 판 전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리고 어제 그 교도소 성교사에게 대한 얘기를 여러분 들으셨습니다마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무슨 박수단의 전사님이 한국은행 총재입니까? 그런데도 그 모든 일을 감당해 가잖아요 왜 그게 가능하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며 재물 얻을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면 일구다 하나님이시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어떻게 받았다? 심었다 이거예요 심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는 것만큼 지혜로운 투자가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는데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마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 한 마리 얼마야? 이거 계산 안 해봤지? 2만 2천마리 양이 12만 마리였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지 않으실 수가 없죠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순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원식을 행하였습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며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익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 가난한 시골 완전히 그 아주 오지에 가난하던 그 소녀가 말이죠 전 세계를 다니며 간증을 하잖아요 놀랍지 않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꾸정물에서 마저 꺼져서 먹다가 황달이 들어가지고 죽을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열한기상 9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정과 왕궁권 조각일을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3절을 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강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 즈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아멘 거미 죽으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강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여러분 성전은 우리 자신이라 했죠 그죠?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서도 중요하다 이겁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잘 갖고 가는 것을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부흥회 전에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면서 우리 화장실 청소 이렇게 하기 쉽게 하려고 이번에 이렇게 쏘는 거 있어요 쏘는 거 여러분들 매번 호수 끼워가지고 했었잖아 그런데 끼기도 불편하고 물도 약하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화장실마다 쏘는 걸 다 설치했어 이거는 물이 세가지고 그냥 쭉 하면 청소하기 쉬어 우리 최정환 과사님이 제일 좋아할 것 같아 그걸 설치하느라고 보니까 구멍을 벽에다 뚫으니까 가루가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 다 청소했습니다 왜? 왜 그래요? 왜?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단임 목사의 이런 마음을 본받게 되길 바랍니다 어제 총여성계 회장님한테도 집회 전에 화장실 보니까 휴지통이 그냥 막 충만해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쓰레기통이 충만하더라고요 부탁드려가지고 다 비우라고 했지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임 목사가 이렇게 야, 이제 우리 성도들이 성전을 사랑하는구나 이런 감동 있게 하라고 아멘! 비전센터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면 좋지 않아요? 정작 우리 집은 내가 청소를 안 해 자, 하나님은 지금 솔로몬에게 솔로몬의 기도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광고 한 번을 내가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어디서 결정되느냐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실 때 그 인생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박순혜 전사님 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보다 못하잖아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여러분, 그래도 초등학교는 다 졸업했잖아 중태 없잖아 그렇게 찌질해지게 가난하지 않잖아 여기 얼굴 보니까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자, 그런데도 하나님을 꽉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잖아 이게 제일 멋진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이 돼야 된다고 여러분들, 어제 박순혜 전사님이 그 11조하고 1천번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고 싶지 않아요? 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축복받길 바란다고 이 땅에 잠깐 삽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른받을지 몰라 그럼 축복받는 인생 살아야지 돈 몇 푼 때문에 발발발발발 떨고 이런 그런 인생이 살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쓸 줄 알고 말이야 야, 그 교도소 사역하는 거 보라고요 그게 인간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얼음, 물 하나 한 번 사주는데 천 얼마 들어간다고 그랬지, 그치? 그거 어떻게 감당하냐고 하나님 막 주시는 거야 왜? 쓸 줄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느냐 쓸 줄 아는 인생에게 물질을 주는 거라고 나는 성전 리모델링하면서 내가 그걸 깨달았어 야, 쓸 줄 아는 인생이 있구나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정집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요 사람이 쇼를 하기 쉽습니다 눈물이 메마른다고 어제 박순희 전사님 그 눈물 흘리는 거 보라고 얼마나 가슴에 맺힌 게 많으면 엄마 앞에 사실 인간적으로 불효한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는 불효한 거예요 아니, 뭐가 멀쩡히 부족하다고 말이요 애 둘이나 딸린 남자한테 그 학원 잘 될 때잖아 그때 11조 2,500대를 때란 말이요 그런 여자가 뭘 부족하다고 그런 진짜 깡패 중에 쌍깡패하고 가정을 이룰 이루가 있냐고요 그것도 또 그런 천사 같은 아내를 보내줬으면 머리 위에다 맨날 얻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두드러워 패가지고 코뼈 부러뜨리고 박순희 전사는 뭐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박순희 전사의 생애가 너무 불행하고 너무 진짜 세상 말로 저주받은 인생이지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기도로서 그냥 돌파해버린 거예요 기도의 인계점을 돌파해버린 거라고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도 저의 인생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부족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만약 부모 한탄하고 뭐 이런 인생을 살았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냥 부목사 생활하면서도 내가 언젠가 얘기했나? 기도는 제일 늦게까지 하고 싶은데 피곤하잖아 그래도 내가 제일 늦게 가겠다고 눈을 살짝 떠보는 거예요 아이고 손목사 아직도 안 갔네 저놈이 안 가다 이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 진짜 그런 마음 들더라고 그래도 눈 또 깜고는 또 견딘 거야 일어나 가면 조금 더 있다가 가고 그랬지 하나님은요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을 잘 들으세요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겠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뭐 하신다?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1기상 9장 4절에 내가 만일 이렇게 나요 내가 만일이라고 하시면서 솔로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솔로몬 자신의 결단과 행동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가들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 이겁니다 내가 만일 이게 뭐예요? 조건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솔로몬에게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길로 행하면 5절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축복 주는 게 아니라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은 대로 하나님께 심으라고요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께 심으세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 하나님께 심으세요 이번 부흥성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물질을 심으라는 거예요 심으라는 그렇다면 다윗의 길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목해 보시기 바래요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주일날 소개했죠 코란대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둘째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란 말이야 단임 목사가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을 허투루 듣지 말란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런 믿음이 없고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구찬 얘기 하겠습니까 솔직히 저도 사람인데 단임 목사가 교회를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고 청소하는 그런 목사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해 여러분 하지만 성도들한테 뭐하러 구찬게 청소하라 성전 깨끗하게 하라 그럽니까 그치 솔직히 내 목양신이나 깨끗하게 하고 그냥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잘 갖고 와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임지하시는 장소니까 저는 단임 목사의 그런 마음을 여러분도 갖게 되길 바란다고 하나님의 눈은 눈에 드는 인생이 되야지 박수현의 전사님 하나님의 눈에 드니까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한교에 여러분 열몇 번 간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왜 다 알잖아 그런데도 이상하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똑같은 말씀인 것 같아도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야 은혜가 있고 셋째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키는 거야 행하고 순종하고 지키는 거야 솔로몬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주목해 보시기 바래요 5절이에요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행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다윗의 행안같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솔로몬이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은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약속한 것을 내가 지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순종하고 지키라는 거야 여러분 논산은 도시가서 쓴단 말이에요 알죠? 논산시는 도시가스 씁니다 강경은 도시가스를 못 써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도시가스 배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하시고자 해도 축복의 통로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순혜 전사님은 그 통로를 뚫어버린 거야 뭐로? 기도의 인계점으로 믿음의 인계점으로 물질의 인계점으로 뚫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도시가스가 막 오는 거지 축복의 통로가 된 거지 여러분 이런 축복 받으시기 바래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이번 집회를 통해 절대 기억해야 될 것이 여러분의 지갑을 탐내는 게 아니라고 돈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헌금을 돈으로 생각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는 거야 여러분 펌프질 할 때도 마중물이 있습니다 이 펌프도 이렇게 오랫동안 안 쓰면 물이 꺼져버린다고 그럼 바가지로 마중물을 가지고 가잖아 그리고 펌프에다 붓고 어떻게 막 펌프질을 해 그러면 그 마중물은 없어지는 것 같은데 저 깊은 데로부터 시원한 냇물이 쫙 올라오는 거야 콸콸콸 터진다고 나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축복의 물줄기가 콸콸콸 쏟아지게 되길 바라요 그런데 그 깊은 심염으로부터 그 시원한 물을 끌어올리기엔 뭐가 필요하다? 마중물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박순혜 전사님은 마중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라고 소 한 마리에 바쳐서 그런 축복받으면 누가 안 하겠어? 그래 안 그래 다 한다고 다 해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당장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팔고 올라가서 서울 가서 두 달 동안 상거진으로 또 하잖아 그냥 시험이야 계속 믿음의 시험 그럼 또 단계 또 믿음의 시험 통과하면 또 단계 계속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그 건물 봐봐 대성유왕병원 봐봐 대단하지 않아요? 5억 때문에 부도날 건물을 하나님께 주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마음에 들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는 거야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복받으면 좋겠어 찌질이 되지 말고 그냥 돈 몇 푼 때문에 빨발빨리 떨지 말고 그냥 그냥 팍팍 쓰라고 말이지 자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로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돼요 이런 신 전우사님 솔직히 험악한 세월을 살았잖아 박 전사님 낳은 아들도 아니잖아 둘 다 주의종이 됐잖아 그러니까 주의종하고 치집은 못 갔는데 아들들을 통해 가슴으로 낳은 아들들을 통해서 아주 한을 다 풀어버리잖아 둘 다 그냥 주의종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공짜 없어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열한기상 9장 6절에서요 4절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만일이라고 말씀하겠어요 근데 말씀하신 내용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내용이에요 먼저 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세 가지 6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4절과 전혀 다른 만일이에요 만일 4절에서의 만일은 이렇게 하면 내가 축복하겠다 근데 6절에서 만일은 이렇게 하면 너희는 끝나는 인생이 된다 이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6절 보세요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둘째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복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셋째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고 배교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읍시다 정말이에요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참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이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강사 전도사님이 와서 그 부흥성회를 하는데도 빈자리가 너무 많은 거야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받을 사람이 받는 겁니다 은혜는 받을 사람이 받는 거예요 어제도 강대상에 올라와서 기도하라고 강사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리를 제쳐놓고 올라와야지 우리 저 김병철 장로님 다리도 불편한데 올라오시더라고 내가 감동이 되더라고 내가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뭐냐 자꾸 인간적인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강사님이 주의 종이 단임 목사가 강단에서 뭐 얘기하면 그냥 순종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여러분 보세요 7절 8절 9절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며 하나님의 교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으며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할 때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어요 7절 8절 9절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특히 8절 보세요 8절 8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 다윗이 그토록 짓고 싶어했던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단임 목사가 교회를 깨끗하게 해라 신경을 써라 이거는 그냥 건물을 관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자하시는 이 성전을 가꾸고 가꾸고 가꾸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난 그런다니까 내가 쓰레기 주면서 하나님 저 보고 계시죠 그런다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고 싶은 거야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라구요 믿습니까 뭘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코람대오라고 할렐루야 자 8절 보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묻은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아멘 여러분 7절을 보세요 7절 우리 7절 여러분 성경 보고 7절 읽습니다 8절을 이야기해서는 7절을 읽어야 돼요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느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당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결국 찾으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중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이라고 특별히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지켜가는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믿습니까? 교만해지라는 얘기 아니여 여러분이 결국 어느 교회든지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그 교회의 영적인 11조야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서죠 여러분 다 죽어요 여러분 얼굴에 써있어 죽을 인생이라고 그럼 하나님 앞에 뭐 남죠? 믿음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돈 세상 명예 건강 성공 화장장 화로에 들어가는 고인보라고 한 것도 없어 한 것도 만약에 인생이 그걸로 끝이라 생각해 봐요 지금 더 살 이유가 없어 이 자리에서 다 죽어야지 그렇지만 화로로 들어가는 그 고인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달라요 교회를 다녀도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한 사람의 죽음이 다르다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아름다운 성전을 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순종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며 삽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아셔야 돼 그냥 인생에 어떤 일이 있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라고 낙망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됩니다 아멘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더 사랑하게 되길 바라요 아멘 가슴에 손을 줍시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잠시 잠깐 살아가면서 마음의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갈 때가 많지만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염려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박순의 전사님을 통하여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까먹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도전받은 그 믿음의 도전을 우리 삶에도 적용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큰 축복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